장기야 불러나라 도망쳐라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장기야 안 돼 당장 그 손 치우거라 마왕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선배님! 선배님! 하중을 놓쳤단 말이냐? 아방엄마, 아방엄마 대체 어디까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까? 이번 보은식 실패의 책임은 너에게 있다. 저를 유배라도 보내신다는 말씀이십니까? 아버지 걱정하지마! 내가 금방 구해줄게! 내 딸한테 손 대지 마라! 아버지! 살려주십시오!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! 하중은 어차피 꼭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. 다시는 누구도 그대를 아프게 하지 못할 것이오. 선배님!